골! 골! 오케이! 박수! 브라보! 다시!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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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방! 아랫방! 지금 장모님이 아랫방 만드시고 있습니다. 아랫방! 마지막 아랫방! 마지막 아랫방! 마지막 아랫방입니다. 굉장히 귀해요. 한국에서 아랫방은 엄청 귀해요. 한국에서 정말 귀엽죠.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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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modrule핫방은 해야지? Mariah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하이파이브! 소주의 마테킬라 이게 아레바 파우더 1kg 짜리인데 진짜 비싸요 한국에서는 콜롬비아에서는 한 1,500원에서 2,000원? 2,000원이면 1kg짜리 아랫밥 파워서 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하나에 한 8, 9,000원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가격으로만 비교해도 한 4, 5배? 4배? 4배 정도 나가지고 그래도 콜롬비아 음식 거의 없으니까 저거라도 이제 저희 가끔씩 이렇게 사먹거든요 장모님 계실 때는 10kg 사가지고 아주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는데 장모님 가시면 와이프 좀 요리를 좀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심심하면서 고소한 맛이라 요렇게만 먹어도 진짜 심플하고 맛있습니다 인조이! 인조이! 그래서 잘한다 태워 보러 간다 이산아 장모님이랑 와이프는 지금 코엑스 쇼핑하러 갔고 저희는 부모님 집 가고 있습니다 혼자 제가 아기 보는 것보다 오늘 스케줄이 돼가지고 동생네 애기랑 이안이랑 같이 놀고 살아도 해모님이랑 누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지금 부모님 집 가고 있고 와이프랑 장모님이랑 콜롬비아 돌아가시기 전에 옷도 좀 사드리고 하려고 지금 코엑스 가고 있어요 야 이리와 어이구야 누구 했나 볼까? 야 들어가 야! 야! 엄마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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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많다 이제 우리의 메시지에 대해 말할 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는 스테라이로서 이제는 카페에 대해 구입한 카페 오늘의 영상은 스페인입니다 오늘 2일에 일어나면 오늘의 주인공은 네,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주인공은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시간을 위해 저희는 2분동안에 왔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주문을 받은 거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금씩 사업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는 엄마한테 사업을 받았지만 우리 엄마가 너무 많이 받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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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엄마가 왔어요 여름에 2개월이 집에서 2개월이 집에서 2개월이 그래서 제가 도와주면 그리고 4개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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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에 1일간 정말 잘 못하고 1일간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고 다행히 이제는 진짜 너무 힘들어 혼자서는 아이들에게는 오늘 우리의 일을 위해 먹기 좋은데 너무 맛있어 반일을 랩 그리고 이 랩 네, 그때의 주인공으로는 가장 큰 카페들과 이곳에 왔습니다. 다 된다 선생님과 항상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지 확인할 때의 관광지원입니다. 이곳은 아주 쇼핑품이 아주 멋져서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을 위해서 우리의 주인공을 위해 너무 좋고,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공을 위해 우리의 주인공을 위해 방금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문화가 9에 가르쳐 주신가요? 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 아니요,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맵다 네,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너무 맵다 너무 맵다 그래서 우리가 구입한 것 같다 아, 그 사람을 배우고 있는데 그 사람의 발을 좋아해 그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다 그 사람의 발을 좋아해 그 색이 나는 아름다운 것 같다 그 색은 아름다운 것 같다 지금 바로 바로 배달의 것 같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 같다 룸링블룸 룸 룸 룸 룸 이게 더 맛있다 얌 아! 나 죽는다 락에 락키에 할머니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편하고 그러면 우리의 주중을 하고 그가 쇼핑을 확인할 때 그는 곳에 우리가 제일 많이 찾는 곳 많은 사람 너무 많다 너무 많은 사람 너무 빠르게 또한 도착을 수면 이제 일 전기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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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이현이 악략랑 엄마와 딸아 너희는 지게 일찍 일찍 너네 오늘 시기 일찍 일찍 코엑 그리고 Lotte 이 일찍 자기소통 제일 큰 세우를 그리고 커피하고 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빨리 가게도 집에서 아,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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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이 이안 이동봐야지 이동봐야지